안녕하세요. 돌신코맨의 전자로운 펜신코맨입니다. 펜신코맨 김정환, 꾸본길, 김준호, 고상욱입니다. 평소에 이렇게 TV로만 보던 연예인분들이랑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요. 형님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듣는 기분이었고 너무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으신 것 같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방송을 떠나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재밌었고 진짜 탁재훈 님은 정말 웃기신 것 같아요. 저도 탁재훈 님이 제일 웃겼던 것 같습니다. 네? 평소에 좀 만나 뵙고 싶은 분이셨는데 오늘 또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저는 처음에 저희 아버지와 촬영한다는 마음으로 왔는데요. 조금 안 불편하게 이렇게 잘해주셔서 편하게 좀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계속 이렇게 말 걸어주셔서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재훈이 형님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. 꼭 불러주십시오. 네, 형 또 만나요. 상민 형님 언제나 응원하고요.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랑 같이 놀아서 너무 재밌었고요. 다음에 또 불러오시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. 화요일 밤엔 돌싱 포맨 많이 받으세요. 화요일 밤엔 돌싱 포맨 많이 받으세요. 돌싱 포맨 화이팅! 선수들과의 부담감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.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다시 한 번 공격권 잡았습니다. 그렇죠! 완벽한 런지! 그렇죠! 이렇게 그대로 대한민국 금메달!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. 금메달이에요. 우리가 최강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. 2연패 최강팀을 소개합니다.